공주시가 행복도시에서 KTX 공주역 탄첩면을 잇는 연결도로 사업이 계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 사업은 총 4,365억 원을 투입해 23.5km 왕복 4차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세종시와 공주역 간 통행거리가 단축돼 KTX 공주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만족도 시각 세계가 포함되었습니다. 앞으로도 성장에 대한 연결되고 일어나는 기능을 보입니다.